라운드 아휴 한미순 음 이거 맛 좀 내줘 내일 마지막 대결에서 쓸 육수 베이스야 농도는 뭘로 맞추셨어요? 무전분은 아닌 것 같은데 역시 맞아 육수는 뼈 대신 살코기로만 냈고 전분 대신 삶은 감자 으깬기를 조금 넣어봤어 훨씬 담백하고 깔끔하지? 내일 가니시는 네가 맡아 미대 출신이라 그런지 플레이팅이 나보다 훨씬 훌륭해 네 난 아직 시간 좀 걸릴 거야 먼저 들어가라 긴장되세요? 조금 근데 네가 있어서 훨씬 든든해 항상 고맙다 먼저 갈게요 고생했어 결심차 반죽 휴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